인천, 송도에서 마석까지 모두 13개역을 연결하는 수도권 강역급행철도 GTX-B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경제성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인 BC가 0.97과 1.0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또 종합평가 점수인 AHP도 0.5를 모두 넘겨 사업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GTX-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을 잇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. 총 사업비 5조 7,35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9월 예탈을 시작해 2년 만에 통과됐습니다. 이 사업은 민자사업 등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되면 빠르면 2022년 착공될 예정입니다.